강균성 강균성 노을 데뷔 전에는 IHQ에서 연습생 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강균성이 30살이 되던 해 여름에 혼전순결을 선언하였다고 밝혔죠. 혼전순결을 선언하는 것부터 종교적인 믿음이 독실한 것으로 유명한 연예인들 중 하나로 혼전순결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들으면 그 방향성이 올고둠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교회나 미션스쿨 등지의 강연 등에 처청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방송에서 혼전순결이나 교회와 종교 등의 언급을 피하는 등 종교적인 이미지가 쓰여지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요구가 있기 전에는 먼저 꺼내지는 않죠. 결국 2020년 출연하는 방송에서 자신은 혼전순결주의자가 아닌 혼우관계주의자에 가까우며 그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가수 강균성의 간증 예배가 저를 살렸습니다. 교회 청년들을 위한 워십 앤 파티가 현충일인 6월 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 성결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청년들을 섬겨온 초교파 단체 ILP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청년들을 위해 마련됐죠. 한 시간이어 경배와 찬양 후 가수 노을 멤버인 크리천 강균성씨가 청년들에게 간증을 전했습니다. 강균성씨는 마치 목회자처럼 한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된 과정과 청년들에 대한 신앙적 권면을 전했습니다. 강균성은 중학교 때부터의 가수의 꿈을 꿨지만 오디션마다 계속 떨어졌다. 실력도 부족했고 그때는 헤비메탈을 좋아해서 받아주지 않았다며 대학교 1학년 때 알던 매니저의 연락을 받았다. 남자 신인 그룹을 치운다고 해서 1년 반 연습했지만 결국 엎어졌다. 마음이 아팠다고 운을 뗐죠. 강씨는 다른 소속사에 갔다가 JYP에서 오디션을 받다. 남자 그룹 노을에 이미 3명이 있는데 합류하게 됐다며 2002년 12월 24일 노을로 데뷔했죠. 박진영 대표님이 당시 노을의 영어가 어렵다며 노엘로 영웅을 바꿨다. 저만 크리천이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의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데뷔하고 차트 1위를 차지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할 때여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2년 만인 2004년 BTS를 만든 방시혁 프로듀서가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서 아파도 아파도 청운 등이 있는 2집이 나왔다. 2년 뒤인 2006년 3집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5년 계약이 끝나 각자 군 복무하며 공백기 5년을 갖게 됐다. 이후 2011년 다시 뭉쳐 그리워 그리오를 발표했고 한동안 1위를 했다며 당시 경쟁한 그룹이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였다. 낮에는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감성이 촉촉해지는 밤에는 저희가 음원일을 했다. 그때는 음원시장이 정리돼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강균성은 과거 어머니가 하시는 일마다 잘 됐는데 스무살 때부터 잘 안되게 시작했다. 빚을 내기 시작했고 매달 이자만 적게는 2에서 3천만원을 내야 했다며 저도 돈이 없다 보니 회사에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원망이 생겼다고 털어놓았죠. 강씨는 가수가 되기까지 힘들었고 돈 벌기가 힘들었고 이제 돈을 벌지만 버는 대로 다 나갔다. 돈이 없으니 밖에 나갈 수도 없었다. 집에만 있으니 우울했고 교회에 갔지만 예배가 되지 않았다며. 주로 앞자리에 앉았는데 맨 뒤로 갔다. 표정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시네. 찬행이 나오면 속으로 웃기시네. 해결된 문제 하나 없는데 했다. 설교 말씀에 속으로 계속 반항했다. 많은 것이 뒤틀려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러던 어느 날 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준성아 고맙다는 것이었다. 말이 안 되는 것일까? 뭐가 고마우실까? 라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그럼에도 다른 데서 풀지 않고 내 앞에 나와줘서 참 고맙다고 하셨다. 부끄러워서 퐁퐁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강윤성 씨는 평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했는데 너 내게 영광이 뭔지 아니라고 하셨다. 그걸 잘 모르고 있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소원이 됐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다며.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셨다. 고난이란 하나님을 따라다 당하는 일이지. 내 마음대로 살다 겪는 대가가 아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은 그런 삶의 대가까지 고난으로 여겨주시고 은혜를 담아 우리를 끄집어내신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강조했지요. 강 씨는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셨다.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심어주셨다. 이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다.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와 사랑하길 원하신다. 여러분은 온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맞바꿔진 존경하고 소중한 분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점수 매기면서 작아지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 대신 중심을 보신다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개념을 주셨다. 그 사랑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희생한 사랑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사랑받은 게 아니라고 강조했지요.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를 부르노. 예배가 저를 살렸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든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이제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길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 모이기에 힘쓰셔야 한다.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강균성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충만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서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라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은 내 능력을 닮으라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셨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둘째로 거룩함을 놓치지 말자. 음란해선 안된다. 저도 찔린다. 마귀는 이 정도면 충분해하고 유혹한다며. 순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입이 아닌 손발로 하는 것이다. 우리 성품이 잘해야 한다.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성품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셋째로 재능을 개발해야 한다. 뱀이 비교를 통해 최초 인간을 욕했기에 하나님은 비교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재능 주신 것이 아니다. 어떤 재능이든 잘 개발하시고 전문가가 되셔서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길로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대중매체와 sns를 통해 보금이 전해진 일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마커스와 함께한 곡을 발표했는데 힐링이 된다는 DM에 와서 말씀의 원리를 작곡했는데 힐링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고 답정했다며. 그게 뭐냐고 묻길래 에라 모르겠다 하고 보금을 전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소개했죠. 이와 함께 제가 mbc 복면 가왕에 두 번 나온 최초의 출연자가 됐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곡인 나월의 바람기억을 선정했다. 너무 열심히 연습하다 목에 가서 연습하는데 음이탈이 났다며. 걱정이 가득했는데 평소 믿는 믿음의 친구가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여야 하는지 모르니 힘내라고 했다.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 열심히 불렀지만 3라운드에 가진 못했다. 세상의 기준은 가왕이 되는 것이겠지만. 많은 영혼들이 제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다는 반응이 왔다.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털어놓았죠. 소위 찌라시의 언급 때 곤란을 겪은 일이 전화위복이 된 경험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얼토당토하는 소문이 나서 sns에 퍼지고 있어 너무 화가 났다. 유포자를 찾아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니? 라고 하시더라. 억지로 기도했다며.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유포자와 악플로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댓글을 달았더니. 그 글을 보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생겼다. 이번 일을 통해 팬들 사이에도 노쿠라는 중부 기도팀이 만들어져 너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균성은 주품에 조신 하나님을 더 찬양한 후 간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는 손정원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기도회에서 목회자들은 청년들을 안아주면서 중부 기도를 했고 이후에는 팀별 모임이 이어졌죠. 코로나19 2년간 청년들이 너무 움츠러들게 돼 치고 나갈 기회가 필요하다고 느꼈어 작은 교회들이 힘을 합쳐 청년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려보자고 뭉쳤다며. 8월에는 신애라 씨를 초청해 신길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머리카락의 덕을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사실 2016년 비앱 인터뷰에 따르면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오랫동안 길러오기도 했고 아무도 날 기억해 주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유로 머리를 자르는 게 주저된다고 했죠. 본인도 인정하기를 남자로서의 인기는 머리가 짧았을 때 더 많았고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긴머리 스타일링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바람이 불고 뭔가를 먹을 때 너무 불편하다고 자르고 싶다는 신경을 밝혔죠. 그런 상황에서 인지도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것은 아마 단발머리가 화제가 되면서 노을이 같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게 김용호 성대모사 김장훈 성대모사 오토바이 경족소리 등등 이 모든 개인기 머리가 짧았던 시절에도 남발했던 개인기였는데 그렇던 개인기가 단지 머리가 길어지면서 강균성 본인이 화제가 되어버리고 재조명 정확히는 그제야 사람들이 알아준 거라 재조명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때서야 빛을 보게 되었으니 머리가 짧아지면 존재감이 크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제는 단정한 머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균성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